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 봤느냐? 다이제블이에요! 이것은 협찬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협찬을 출시되기 전에 협찬을 발랐단 말이에요!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됐을 건데 아니 근데 여러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출시가 안 됐는데 리뷰를 하면 좀 여러분 약 오르잖아요? 그래서 출시가 되고 편의점에 좀 많이 나올 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편의점에 가봤는데 다이제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빨리 녹기 전에 한 번 빨리 좀 2, 4, 6, 8, 10, 12, 14, 15개! 이거 빨리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빨리! 이거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래도 여러분 그냥 보기 좋게 앞부분이라도 완성을 한 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모자라죠? 앞부분은 뭐 안 보이도 되니까 앞부분이라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녹고 있어 지금 여기 너무 더워서 어때요? 맘에 들어요? 여기 여기만 살짝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맘에 들어요? 맘에 쏙, 쏙 들려? 그럼 빨리 먹어볼게요! 근데 얘가 먼저가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다 뜯어서 왔거든요? 오늘 한 번 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한가득이다! 우유 오구 카메라에 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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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아구 미안해요!! 근데 이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녹으니까 맛있어! 음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일단요 개별적으로 한입 그냥 이거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몰티저스 보다는 좀 덜 달아요 근데 여기 안에 다이제 있죠 다이제 얘처럼 안에 통밀? 통밀이 있어요 통밀이 있어서 고소하다? 고소하다 할 수 있겠다 아 참 여러분 이거는 요거트예요 요거트 ASMR 이제 우유 하나 같이 먹어볼게요 우유 먼저 먹을래 시원하게 쓰읍 combat 대박 이게 안이 통밀여 가지고 우유랑 전분 담백 고소해요 개인적으로 멀티저스 보다는 안 된 것 같아요 멀티저스는 진짜 겉도 달고 안도 달아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이 통밀해서 어쩜껏 껐어? 지금 여기 촬영장이 좀 더워가지고 점점 녹는데 내 막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단 건 아니 거야? 음 괜찮은데? 다이제 오리지널 다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무슨 맛인지 얘가 조금 더 담백하고 뭐라 그래? 고소한데 얘가 그래서 조금 더 달다 얘가 조금 초코가 많아서 달다 형도 맛있다 이거는 이게 왜 씹는 맛이 너무 예뻐 초 오우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것보다는 우유랑 먹는 게 조금 더 많네요 와 요즘 날씨가 덥긴 덥나봐 이거 금방 미지근해지네 요거트 플랜 요거트고요 설탕이 안 들어간 거죠 맛있어 이거 그거다 비오트비오트 엄청 진한 비오트 맛있어 요거트는 처음 씹을 때는 맛있는데 안에 통매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질퍽질퍽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맛있긴 해요 그래도 우유랑 먹는 게 제일 지금까지는 베스트 슬슬 좀 물리려고 하니까 휘핑 응 이것도 무가당으로 샀어요 무가당 맞겠죠? 무가당인 줄 알고 샀는데 포도시럽에 오랜만에 ASMR 생크림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생크림이 너무 우와 싫어구 완전 아 뜨거워 우와 어 люб 맛있어요 pockets 설탕 오 개운 일 로랏 물론 맛있죠 위험해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팅 라인 여러분 제가 또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생크림 데핍했어요 한번 생크림에 데핍 생크림을 넣어먹어볼게요 과일 맛있을런지요 생크림에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이렇게 구석구석해졌어요 얘랑은 진짜 아예 다른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코팅은 제대로 됐는데 안에 다이제볼이 완전 더 바삭바삭해졌어요 원래 눅눅해질줄 알았는데 되게 바삭바삭해졌어요 진짜 더 바삭바삭해졌어 맛있죠? 더 바삭바삭하죠? 그리고 확실히 초코가 훨씬 더 진해졌어요 이게 더 맛있는데 베스트는 생크림이에요 이게 더 맛있는데요? 벌써 다 먹었다 확실히 더 근데 진짜 생크림이랑 먹으니까 훨씬 더 나은데 이거는 250ml에 229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이 먹방 끝나고 당분간 먹방 안올라와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물 맞아 달아 오 달아 아 달아 달아 백은 달아? 녹음 오 근데 이거 진짜 생크림을 먹는 게 맛있네 어 근데 이거 진짜 생크림을 먹는 게 맛있네 동미를 하나도 안 눅눅해요 진짜 바삭해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에 이렇게 좀 한 느낌이야 어쩌서인지 응 달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이제볼 먹어봤는데요 새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유에 말아먹는 것도 맛있는데 생크림을 데워서 드셔보세요 진짜 좀 달라요 좀 신세계 예전에 몰티저스 생크림을 해먹었을 때랑 아예 달라요 몰티저스는 아예 뭐라고 해야지? 찐한 초콜릿이 꾸덕꾸덕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안에 통밀을 에어프라이로 돌려서 이렇게 해진 느낌? 생크림이 눅눅해질 줄 알았는데 통밀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차까워 되게 빠삭빠삭해요 다이제볼 협찬 주실 때 그냥 우유에 말아먹으라고 그랬는데 생크림 데워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에휴 생크림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뻔했네 이거 생크림 데워 먹어보세요 이게 더 맛있어 물론 이것도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생크림을 해먹는 거고 이것도 뭔가 맛있네요 찐한 비옷들 이런 맛이에요 저 해장 좀 해도 될까요? 와 여러분 너무 달아서 지금 기분이 미쳤어요 지금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난데없이 제 귀에다가 욕을 해도 오케이 이럴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기분 너무 좋아 아